SHUT UP!!! 아이작 확장팩 아이작 리버스 번네 번제? 번네? 한국시간으로는 아마 31일날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매해놨습니다 그래서 환채팩 하기 전에 일단 아이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네요 자 여러분 또 아이작하면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또 잘 안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버스 일단 바꾸자구요 아이작 리버스 아이작 리버스 확장팩 나오기 전 형형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 그 즐겨찾기 목록에는 확장팩까지 밖에 안나올거야 그러면 어! 확장팩인가 하고 들어온다고 이게 방제어그러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방제어그릅니다 아시겠죠 새롭게 BJ 하시는 분들 보고 배우세요 아허엄 흐흐 아닙니다 가아자자자자 자가자 나오기전에 아흫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한 두번만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두번만 돌려도 아 뭐 그냥 해도 됐는데 일단 파밍한 재미 아니겠습니까? 아이작 제 아이작 방송국은 그렇기 때문에 파밍한 두번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흐으으으으으 으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잔잔매네요 아 여러분들 저는 아l 자 아이작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작 초고수로 수여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런 평온하게 평정심을 잊지 말고 차분하게 게임할것을 약속드리옵니다 자 tracked 폭탄 하나로 2개를 먹어주는 어센스 일석 2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다가 비닐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터뜨려준 다음에 항아리도 깨주는 어센스 야 정말 미쳤죠 여세 먹어주고 황금왕을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게? 아 그러면은 제가 아니야 이렇게 할게요 느껴지 않아 여러분들 저도 뭔가 차분하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동은 맨날 시끄러운 시끄러워 와 욕만해 그런 이미지 이번에 한번 깔끔하게 세탁세탁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미친구가 나에게 저거 드림이네요 아이고 참 이 녀석 뒤질라고 자 먹어주고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황금왕이 나와야되는데 부끄러움은 터나봐요 안그러면 가까이서 터지기 때문에 피를 입습니다 씹 아이씨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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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른쪽 가자구요 개운하고 보고싶어요 김치 김치 드시면서 들으시길 바래요 김치 꼭 드세요 여러분들 음 아 좋아 야야 야야 욕하지마 목구멍 뭐 뭐시기 이 새끼가 지루 라고 말하고싶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에요 그렇게 쓰는거는 천민들이 하는거에요 천한사람들이 그렇게 말, 말을 험하게 하는거죠 아니 어떻게 지금 황금만 빼고 다 돌 수가 있냐 위로 갑시다 목구멍 살 닭! 어허! 이 새끼들이! 아닙니다 일단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랜만에 또 역타먹고 싶은걸? 야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아이자 리버스 확장패 그 나오기 전에 마지막 플레이로 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깔끔하게 또 멋있게 마무리 짓고 싶네요 자 이번 확장패가 진짜 아이템이 수백가지나 백 몇가지가 나온다고 했나요? 그리고 여태 아이템 조합이 된다고는 했지만 안된 조합이 되게 많았는데 뭔 아이템이 조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한거만 가는데 과연 돌리겠습니다 한 번을 읽고 남은 기회는 한 번입니다 오케이 이거 바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스트베이 120까지 추가해요 미쳤네 어 여기서? 엉? 어떻기는 여기서 악마뱅 아이템 먹는거 아니야? 뿌어 씨바 뿌어어 씨바 일단 알력 먹읍시다 씨..씨발 괜찮아 이 알력에서 공속업이 나오면 되는거니까 씨발 아하 괜찮아요 야 왜 안 와야 어? 어? 모독이 약간 이상이 나뿌 흐흫 흐흫 자 바로 왕 조지고 오죠 뭐냐 이럴 씨랑 그럼 바로 왕 조지고 올게요 아 이 몬스트로잖아 자 자 이 친구는 아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일방적인 보스죠 이건 보스라고 보스치고 하면 안되는 친구에요 얘는 진짜 노스택 지금 뭐 공속 하나 깎였지만 이거를 못잡고 죽은 것은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 게임을 플레이해서 안되는 유저입니다 여러분들 쭉 팔린거죠 그런 친구들은 롤도 하면 안됩니다 에이웨스 뭐 그런 뭐 슈퍼스탕 파이트도 하면 안돼 제발수도 하면 안돼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가볍 어? 자 일단 폭탄으로 데미지 아 뚜까뚜까 좋습니다 가볍게 피해주면서 윙크 잭식 자 어떤 아이템이 나올까 궁금하군요 아하 검석 아하 나 아프지않는 아이템이에요 일단 피눈물이 나오지만 원래 이 게임은 데미지가 강력하면 피눈물이 나오지만 이거는 아이템 효과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도록 해요 야 정말 컨트롤 괜찮았죠 흠 자 보겐 여기서 짱돌이나 쇼라타 나와주세요 안녕 좋습니다 자 이러면 비밀반도 잘하도록 할 수 있겠죠 피반바기데 이 거리를 가니네 자 일단 한구망에 가서 적절하게 재킷재킷 돌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빠르잖아요 왜케 진도가 빠릅니까 아이고 좋아 오케이 우선 알약 다 먹었는데 여기서 공석업 재킷? 맵이 안보이는 암네시아 저축관렸네요 암네시아 처음 해봤을때 이름이 암네야 어 말하면서 웃었는데 암네시아가 망각 이런것이더라고요 자 돌리겠습니다 뿌우 잠깐만 나 잘못 먹었으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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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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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9% 아니요 9% 좋아요 음 음 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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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드랗샷 좋습니다 라고 옛날거 같으면 야오 깼죠 여러분들 제 죽음으로 이렇게 깨버리다니 아주 능률적인 그런 플레이였죠 여러분들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슈퍼 하드 캐리형 그런 플레이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조심하면서 아 쩔어짜러분들 거드라샴 믿고 막 깍치다가 뒤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플레이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섣뿔은 플레이는 금지라고요 그리고 유에이커 한번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 여기 방이 너무 크네 오 어 개쩔었다 아 에잉 존댄거 아니냐 하하하하하 아 우리 친구가 말이에요 어 어 어 어 휴후 아하 에잉 개하지 않았냐 에잉 어휴 어휴 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력이 하나라고 막 무시해선 안돼요 여러분들 하 자 폭탄 하나 있고 여러분들 또 색돌 있을겁니다 그 색돌에서 쏘라타가 두개 두개가 나올거나 믿어 힘치 않은 사람 부문입니다 열었는데 여기서 엥 안녕히 계세요 똥 닭보개자 이 똥에서 좋은게 나올 수도 있어요 흠 그 그리고 짱똘라 짱똘라 뭐 게임 끝나는 부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갑시다 어허 하하하하하하 귀여운 친구들 아 네 일단 이 다이스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껴서 왕방을 돌리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코간지러워 아으 여러분 여자친구 쓰면 자기가 나 코간지러워하면 코 긁어줍니까 아 아 씹어봐 아닙니다 조집시다 정말 세상에 이쁜사람 많은거 같아요 아 아 세상에는 진짜 여기 진짜 63벨팅에서 한번 꼭대기에서 음 바깥을 내려다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집에는 근데 그중에 내 집은 없어 아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자 갑시다 화이팅 아하 이 친구 존빨이죠 제가 이 친구 존나 어릴때 존나 때렸는데 하하하하하하 많이 컸네 새끼 라는 말을 많이 듭니다 오케이 커다란 자신이기 때문에 공속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뭐 나름 이득인거죠 저기서 일단 역탄이나 삐뿌 아 삐뿌엔 삐뿌가 저거 정말 좋았을텐데 가볍게 펴줍니다 한 대만 좀 죽지면 저는 이거 안 맞을 자신이 이따구 여로로로로로로로로로 어허허허허 길려운 녀석 이런 철극적인 세악기 잡아줍니다 뿌어 공속어 워압 저요 공속어 정말 제가 진짜 데미지보다 공상상위자입니다 공속오르는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공속이 올라왔다는 소식에 정말 어허허 기쁘네요 갑시다 아 뭐 쟁장쟁장이야 일단 내려간다 여기서 대헤땟 대렛 아무것도 없네요 폭탄 사유했는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막 돈 막 99원 나오는거 아니야 설마 옵타니 저 험슷뿃 То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thers 난시 데헷 난시 자 일단 갑시다 아 이게 다음방에 한대도 안맞고 보수를잡아야 악마방이 올з는데 일단 내려고 합시다 안녕히 알 Mm 가시나 저는 출신과образ.- 아 뭐 난시 아 일단 일단 내려갑시다 아디다스 갑시다 저는 추천을 즐겁게 한번부터 부탁드립니다 싫다고요? 알았다 그 아무런 저주를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뭐 난시 아니 또 왜 사시야? 아직도 난시 아니고 사시죠 오케이 이게 죽이면 이상한 고름같은거 나오니까 조심해주자 구이옷 오케 어허허허허허허 기분좋아젓 모두가 그런 혀잡은 소리 하지마아 오예아 모두가 그런 천박한 소리내지마 오예 오예 쏠아트가 적절하게 나와주는군요 이 새끼 타이밍을 하네 방송을 하는 친구야 그쩜 나 똥을 재고했디야 클리어 보상으로 열쇠까지 뇨어 뭐야 에黑 어허 acceso 으하핳핳핳에 어예 쏠아트가 적절하게 나와주는군요 이 새끼끼 타이밍을 하네 방송을 하는 친구야 그쩜 내 글 나 똥을 재고 emp 칠 클리어 보상으로 열쇠까지 뇨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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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가 막히는군요 일단 T.N.T. 터트려줍니다 오케이 이어서 모가주고 오른쪽 가중에서 황금한게 나오실수 있네요 그럼iamo 어? 3원이예요? 3원님만 있으면 저 3원님같은 쪽 아닙니다 갑시다 뒤에 있는..오케..돈따블을..아잇 뒤에 있는 숲을 봐라 큰그림을 봐야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주시가 아닌가 말하죠 갑시다 어 위도우네요 위도우 윈도우 이 친구가 되게 쉬운 녀석이에요 자 여러분 그다가 구핏의 아이템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핏의 아이템 두개만 먹으면 적절하게 체킷체킷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최고의 선택은 여기서 얘 잡았는데 올스텝버섯 나와서 체력 회복시켜주고 어 올려주고 그걸 하나 아이템 사는거죠 얘 갓는다? 어? 아야 일단 안녕히 계세요 자 일단 먹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뭐..이..이러면 뭐 먹나요? 여러분 이러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돌리고 하세요 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뿌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자 가난尼에에에에 exc! 아바...아바는 아바돈 압바acyj 우리나라 뭐야 이거 사면 안됐는데 나쁘지 않아요? 아 빠져! 나 빠져! 나 빠져! 나 빠져! 좋아 여러분들 좋아요 지금 꿀빨습니다 꿀빨고 갑니다 잘하면 진짜 개짐없는 게임 끝나겠는데 이거 한번에 갑시다 좋아 피식먹어주면 피식컬 피익피식 피식 갑시다 이야 미쳤네 헤헤헤헤헤헤헤 오케이 3원도 있네 다 사면 모아지죠 이 돈으로 저는 소워르트를 적절하게 살 것입니다 저런쪽 갑시다 제 악힘 어허어 생기게 궁둥이 닮았잖아 아 만들고 싶던 뜻입니다 피케라 어허어 빨리빨리 나오거라 야 아바돈의 공속도 증가됩니까? 공속까지 늘어난 느낌인데 어허어 안녕하세요 으야 먹어줍니다 점같은거 먹어줍니다 여기서 갑시다 야 엉덩이 만들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구를 왜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아 저 여자와 손을 잡고 싶다 그 이상의 여러분들 수위는 아니지않습니까 엉덩이는 엉덩이까진 괜찮지 않나요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포리전토치 아하아 아이고 서프라이즈 선물 받아버렸다 아이고 서프라이즈 선물 받아버렸네요 자 적절하게 비리박 나와주세 이엇 좋아해요 어허어 설마 에이 설마 여기서 올댓버섯이 나오는거 아니야? 에이 떨마야 떨마야 떨마야암 에이씨 에이씨 뻥샘키 어? 설마 어? 이거 설, 설마? ㅅㅂ 뭐지? 에이씨 서정어리 다운 야 럭업 오케이 럭 야 럭업보다 좋은건 없어 자 럭업 나와졌네요 가고 저런쪽 가던가 합시다 그게 있으면 좋을텐데 이게 뭐가 나왔죠? 아니 어 이거 먹자 먹을 수 밖에 없겠네요 일단 이게 뭐냐면 제 눈물 공격에 이상한게 묻습니다 방사능 데미지가 살짝 들어갑니다 네 굳어요 그렇게 좋은건 아니면 그래도 멋있으니까 합시다 엥? 엥 엥 엥 엥 이거 아니냐? 이거 합시다 진짜 큰 그림를 보는 사람이라면 수월아프를 먹지 않고 배터리사회에서 돌려준다 뿌어어어씨 씹어로 으아 이험병 그거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 이 아이템 막먹은 폭탄 3개 드랍대요 그거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 왜 안말해줬어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 나 지금 정색중이야 개다왜 또 액 백스라지 개같은거 에어씨 시벙벙 어 잠깐만 저 노란색들 설마? 오케이!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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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배터리 배터리 두 개 하나네? 야 헤나 하나도 어디여? 이게 뭐지? 어허 헌혈기죠 헌혈기 아 여러분 그리고 내일 대머리 대머리 무슨 특집이냐면 아이작 리버스 특집입니다 이거 스포일러 해도 되나? 특집같은거 말해도 되겠죠? 예 아이작에 관심있거나 저희 하는거 궁금하시면 원람은 오시고 말람은 오시고 꼭 오세요 예 일부나노.. 아 그렇습니다 예 넷 갑시다 나를 위한건 아니죠 우리 마이의 친구들 쥐빼고 거의 다 아이작을 하지 않나요? 쥐도 그렇게 오래한건 아니지만은 자 일단 좋습니다 오케이 폭탄 먹어주고 아까 먹었으면 다 섞였는데 자 일단은 게이지 꽉 채우고 갑시다 저기를 오케이 조심합시다 스움들어져 야 지금 3개 주제에 어어 지금 3개 주제에 넌 4개에요? 난 코가 4개라고? 안녕하세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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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줍니다 어피칼 블러드팬이 좋습니다 아 근데 내가 지금 많이 없네요 체력이 개같은거 흠 어허 건방지유두구나 데미지가 지금 3칸밖에 야 데미지 3칸밖에 안돼요? 아니 네정도는 데미지 4칸도 되고 막 그래되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뭐 커드로 쳤으니까 내가 더 봐줄 수 있는데 어허 그래 이렇게 유도하면서 폭탄 아껴수 있습니다 이렇게 엥? 여기 폭탄까거 아니냐? 여기 폭탄탄창인데 오시때빠서 나오는거 아니냐? 엥? 그렇게 나대는거 아니냐? 어허 임마 새끼들이 자 이제 그러면 한 번쯤 가보자구요 예 예 이제 일배야? 뭔 일배야? 싯신하 뒤질낙니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도하아아아아악 도하아아아아악 폐탈 허우 갑시다 도하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방마다 한 큰 보적 방마다 한 센 보적 헐리 씨엣 미쳤다 이야 어윽..씨파 오늘 Winston 오늘 ÇO 야 오늘 되는 날이다 야 오늘 이벤트중이다 오랜만에 복기 이벤트 야 오랜만에 오니까 야 가자 야 그리고 엥 이거 뭐시기 이게 뭔 일배마토야 진짜 말도 안되네 뒤질 아닙니다 어 근데 쟤 왜이렇게 잘 알아 저런거 설마? 여러분 일배는 저희 가족 아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친척 그중에 한명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일단 여러분 오른쪽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아 오른쪽 가서 아 왼쪽으로 하는게 낫겠죠 왼쪽 아 크리티컬 일단 제가 럭 하나 올라갔기 때문에 럭에 비해서 나오는건데 나쁘지 않습니다 갑시다 위로가자구요 아니야 지금 이게 야 이거 아직까지 있네 이게 본방이 중계방으로 뜨는 오류 자 블루드펜이 있기 때문에 돈먹으면 50% 확률로 나오죠 이거 갑시다 자 폭탈 있기 때문에 왜야 야 이쪽거 아니야 이쪽? 아 이 안나오나 이거? 갑시다 내려갑시다 뭐냐 어어어 다행이야 방금 뭐지? 나 분명히 아이 잠깐만 침착해 침착해 나 WASD 눌렀는데 왜 어떻게 된거지? 조심조심 어어어 어어어 홀리쉴드있어서 다행이다 홀리쉴드 없으면 난 지금도 뒤졌을거야 그렇지 안녕하세여 야호어어어어 스바르코니쥬 으악 으악 조용히해 이상한거 이상한소리내면 안돼 지금부터 머독 빠돌이 새끼들이 지금 막 가게야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모모님 비병소리 너무 좋아요 막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이들이 막 녹화에 녹음해서 카톡금 한다니까 그리고 카톡올때마다 어어어 어어어 엇 아 올 비비 데미지 벌써 이렇게 됐어 으어 어amis 너네네네네 너도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아 너네네네네네네나 serial 일ct 자 일단 조절에서 갑시다 피한칸 밖에 없지만 이정도면 한댔다 넘어가 묘것을 수 있어요 오케이 i 데미지 미쳤냐 좋아 뭐야 꺼지라 컴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힘들다 자 일단 조절해갑시다 피한칸 밖에 없지만 이 정도면 한대다 보고 깰수 있어요 오케이 데미지 미쳤냐 좋아 뭐야 꺼지라 컴온 난 뒤지고 싶나 헷 이제 혈사포 조심합니다 어허 난 너의 패턴을 다 알았는데 아허 쥬어발 아허 쥬어발 쥬어발 조심해 조심해 하하하하 잡았다 야 건뎃지마 콩성아 이치엄 달립니다 곽성아 쏘라토 초기 야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얘네 이거 뭡니까 이거 자 룬은 다 보디 sol 뭔일이야? 깜짝 놀랐잖아 어허 어떻게 된일이니? 이 호수가 정말 대박잖아 먹미따 이야 정말 대박 짜렀잖아 먹미 갑시다 야 야 이거 일단 그러면 저 황금함 옆에 있는 상점가서 꿀 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되니까 내일 안되겠네 아니 오늘 잘되고 내일도 잘되고 그런거죠 으어 뭐야 이거 둘 다 야 이거 둘 다 놓칠 수가 없는데 야 아아 이거 야 이거 거의 검은양적 적절하게 먹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 이제 헌혁이 헌혁이 안해도 야 저쪽 헌혁이 이거 두개 먹어줘 대충 옵션 저 물음표가 뭐냐면 왕을 죽이면 좋아 왕을 죽이면 그 왕마 아이템이 두개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 먹으면 하나 사라집니다 더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죠 아이템 일단 이거 먹읍시다 블랙헨드 블랙헨드를 먹어주고 갑시다 하트 반개좀 있으니까 그걸로 돈벌어요 알았다아 엥 어? 아 헌혈은 여러분 헌혈은 그건가요?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잠깐만 블러드 팬이 먹고 헌혈해요 엥? 이새끼 천재 아니냐? 너 천재냐? 헌혈은 멘틀 안 통하 아 그래요 갑시다 너 천재냐? 너 왜이렇게 똑똑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삼겹살 같은 새끼 삼겹살 철판 같은 새끼 삼겹살 가끔 있잖아 판댁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종이커 여기 막 주둥아리 쭉쭉쭉쭉 물론 용이하지만 여기서도 용이하지 않잖아 아이씨 개빡치네 아이 저를 어떡하냐 저거 열 밀수도 없고 저거 아이 아이 아이씨 아이 아이씨 아이씨 시바 비집고 갈 수가 없어 지금 아이 괜찮아 일단 갑시다 어 안녕하세요 옆으로 가봐 어 그래 그래 보자 아니 옆으로 안 가 그래 가보자 엥? 되네? 뭐야 뭔 짓거려 되네 야 되잖아 아하 나 어 에엥 미워 어 어 돼 아 일단 이렇게 해보자 오케이 어떡해 어떡해 어휴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 이거 먹어주고 2원 야 2원 어디서가 나올거야 걱정하지마 불 끄다 보면 여기서 돈이 쨍그랑 쨍그라도 푼 신나는 마음으로 저축을 하자 괜찮아 여러분들 이거 다 뽀개자 다 다 다 다 다 뽀개자 일단 또 안간 곳곳도 있기때문에 가자구요 불가트만 저거 불쏘시게 자 폭탄들이 있으면 좋을텐데 아아 아까 폭탄 스노우볼 들어가나요? 닥쳐 난 벌써 잊었어 자꾸 불쏘시지마 양불 양불 가져갑시다 오케이 아니야 스노볼 앙굴라가 아 폭탄 저거라도 했으면 좋을텐데 오케이 여기서 돈 나오다 오케이 야 돈 나올 각이야 여기서 오케이 적절하게 돈 씨바 괜찮아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머시룸 나오는거 아니냐 와ends oh 하하to 디,하하 하하 추바 아 거기 들어 가네요 딱적절하게 들어가 주네요 우리 귀여운친구 야 여기 길이 왜그많나 아하 나 너무 좋쟤네 아이고 이거 까지 잡았쟤네 이야 월케 길어 이거 이야 정말 놓고갔으면 정말 깜 서운할 뻔했네 아유 끝이 없네 무한의 바다 스타카토 갑시다 네 지금 솔직히 황금방 다 갔어요 꿀 다 빨았습니다 트리플샷 해봐 자 쩔었죠 무빙이 진짜 설빙끄 오케이 자 갑시다 여러분들 일단 데츠옵션 먹어줍시다 데츠옵션 먹을 필요가 없는게 아니 먹자 데츠옵션 먹자구요 이런 물빙이 설빙이 뭔 말인지 모릅니까 아 이거는 그거죠 여러분들 이 라임은 풍자한거죠 억지 라임 맞추려는 그 가사와 전혀 상관없는 억지 라임을 맞추려는 그 래퍼들을 비하하려는 이 풍자 사회적인 풍자가 들어있는거지 이 풍자를 풍자해버리면 진짜 아이 별풍이라도 주시던가 갑시다 예 크흠 뚜따따뚜 따 왼쪽이네요 그쵸 모노니 그리고 옵션 먹으면 한개 선택할 수 있는데 먹는 동시에 컨티뉴 하면 더 먹을 수 있어요 돼야지 새끼 그렇게까지 처먹고 싶냐 인정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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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깹니다 저 진짜 깨버립니다 내려갑니다 아디오스 저 갑니다 오케이 아직 뭐 방은 많이 남아있네요 뭐야 이딴가 먹으라고 안가 열쇠 한개 스노우블링 간다 어허 모든게 다 스노우블링이야 임마 크흠 지금 데미지 쩔죠 엥 이거 설마 에이 아니네요 전 정말 무섭고 매솟네요 진짜 아 ㅁ 아 하하핳핰 이럴수가 ㅋㅋㅋㅋ 으흐흓 스크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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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흐흑 적절하게 뚜껑비서 먹어줍니다 여러분들 나이스! 다이스! 가자! 아 이거 이렇게 뭐 필요해? 어머니 비웃지 마세요 제가 또 한동안 아이자 떠나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 뭐? 어? 뭐가 없네? 하지만은 이제 또 확장백하면 이제 수도 없이 뚜드려 뗄 수 있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저는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잠시 제가 떠난 겁니다 곁에 뭐가 오해하고 있네 야 랩 청소 부부하라 진짜 마스터키 좋아요 일단 컴온 컴온 넥스트 아 뭐 필요도 없는거 일단 넉 먹어줘 뭐냐머냐머냔! 뭔지 끄리 뭔지 끄리 끄릇! 먹어줘자구 이러다 우리 럭친구 먹어줘자구요 내려가서 마스터키 먹었기 때문에 황금방과 황금상자랑 또 상자 열수있기 때문에 한번 딱 얼쑤 노자꾸나 오케이 이따 뭐가 주적이니 효호호호호호호 ep 어어쓰 노자꾸나 뭐하여 더 너가 가지라 안녕하세요 아하 페레몬 페레몬 피어자 공포샷이 나가죠 C시기 중에 정말 최고야 도대해보면 정말 최고라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아 시만 먹어줍니다 당신은 싫고 난 중에 까먹어 이 시만자리야 죄송합니다 싸익 새해 나오죠 가사에 당신같이 싫고 남죽이 아까운 20원짜리야 10원을 좀 버리고 당기죠 갑시다 무조건 양불 먹어야죠 저쪽을 왜 갖고 당깁니까 빠가사리도 아니고 그죠? 아 물론 제 데미지는 정말 누가 흉 볼 수도 없는 그런 우주적인 데미지인데 아 우주까지는 아니죠 여러분들 갑시다 아바돈에 공포효과 들어있는댕? 엥 그러냐? 어? 엄마의 구슬 소울아트 확률이 늘어나죠 하지만 이런건 급증이 넘는갑니다 여러분들 저같은 파이트 파이터들은 저런거 먹지 않습니다 껍쟁이 행위들 그죠 체스트에선 이득이에요 걱정마 체스트 가기전에 열쇠 4개는 다 먹을거니까 내가 그런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못 먹을거 같애? 내가 못 먹을거 같애? 아! 검석아! 내가 못 먹을거 같애? 그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나대다가 내가 못 먹을거 같애 뭔 헛소리야 아니겠어요 이거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 네 그래 갑시다 거기 본방이라고 말하신 분들은 본방입니다 일단 중계방은 다 얼려있어요 아 네 오늘은 풀었네요 얼려야지 개새끼들 아닙니다 저는 중계방에 별 원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계방 친구들이 어떻게 퀵배도 없습니까? 퀵배도 없는데 퀵배도 없으면서 방송 보내는 거 개씹한게 장난입니다 가자구요 자 갑시다 퀵배도 없애 네 오케이 공석아 아어엌 엄마 땅녀 진짜 있어요 공방에 가면 별명치 많습니다 마당님 뿌잉뿌잉 해 주세요 닥쳐 아이씨! 아 열쇠 너무 낭비했잖아 이럴수가 이러면 안돼 오케이 야 이거 황금왕 안가면 바로 그냥 조절되는 부분 아니냐? 뭐야? 건방지 쇠끼 어? 안되겠다 열쇠 발행해야겠네 갑시다 아니야 자 위로 그렇지 나 정말 잘하고 있는거 같애 자 그럼 출전을 즐겨주시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촌이 녹을 보고 있는데 출전 여러분들 나 진짜 여러분들 제가 추천달라고 떼쓰는 빚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출전을 즐겨주시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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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튜브의 여자 언니도 무슨일이죠? 요즘 유튜브 성적이 그렇게 그렇게 저지 그래도 그렇군요 유튜브 구독을 누려야되는 부분이군요 그렇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천이 늘지 않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좀 있으면 2천개 같은데 싫다고요? 알았습니다 갑시다 가자 가자 어이 뭐야 아이 개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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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럴수가 이렇게 사람을 한번 희롱하면 되나? 어느쪽 갑시다 메가스탄각인가 솔직히 메가스탄각도 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메가스탄각도 개찜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긴 한데 되겠는데 물론 옛날에 제가 했던 스펙과는 좀 에 약간 지금 아깝죠 대립키가 내내 나올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은 블라인드 이러면 안나옵니다 저 지금 머리 위에 안보입니까 캔들? 저 지금 미스터 3에요! 촥촥 열매 처먹었다구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머리 캔들 안보이세요? 촥촥 열매쓰! 안해나시지만 보호할 수 있다구요 자 왼쪽 갑시다 이 구피 발때문에 항공상자가 많이 나오네요 가만히 있어도 적절하게 애녀를 괴멸할 수가 있죠 오케이 열쇠 없기때문에 갈 수가 없네요 열쇠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밍하고 있는데 젠장 아 미스터 3에요 열쇠로 만들 수 있죠 닥치세요 오케이 아 그래 여러분들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뭐 뭐 하고 있거든요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실타되요? 알았다 어? 에엥? 솔직히 지금 이대로 가면 재미없어 솔직히 이대로 가면 재미없기 때문에 그래 한번 도둔적을 해보 도둔적인 그래 해보자 야 큰구리 가보자 그래 쓰읍 해보는거야 왜냐면 예이 지민이 지민이